가자, 가자 우리 어디 가게? 제주도 우리 어디 가게? 개주 도 예 제주도 제주도 우리 어디 가게?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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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하지마 벌미나 벌미나 하지마 가자 가자 파이팅 디디노 디디노 이렇게 해서 내게 기대 언제나 이 곁에 또 있을게 아저씨 추천댁 추천댁 어차피 그래봐야 예약번호 나한테 있는데 가게 이게 다 승권해 박성비 유캔코 제주 제주 야, 워낙 못했다. 워낙 못했다. 워낙 못했어. 어디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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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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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주도 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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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봐봐, 얘들아. 혼낙 못한. 두 개가 보기 왜, 어디에서? 제일 humble. 또 배가 온다. 근데 밖에는 진짜로 her... 너무 이뻐요. 빨리 죽을 수 없어요. 배가 없다보니까. 잠이 렸네요. 이 초딩은 쫑알쫑알 거린다 우와 진짜 맛있겠고 정말 맛있겠다 상징구 좀 올려줄 수 있어요? 청양고추에 잘 먹는다 잘 먹는다 먹어 여기 학교 아니고요? 카 가라 아니 카 가라 카 가라 근데 그걸 가져가라는 듯이야? 근데 그걸 그렇게 화내면서 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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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은 카 가라 가져가는 거는 별로 하기 싫어 카 가라 카 가라 카 가라 카 가라 카 가라 카 카 카 카 카 저.. 저 뭐 하면 돼요? 하나씩 사 와요? 아니요 아직 다시 올 거예요? 네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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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앉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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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잖아 귀찮은지만 이제 수저도 좀? 좋습니다 너무 귀엽고만 코스타더나 말차 하나? 초코 하나?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너무 하늘이 아 사진 찍으실 분 여긴 아니야 올라가면 진짜 풍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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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요 저기 밑에서 핵깃거리는 아이들 미친 체력 하 정말 미친 체력 하 뻥이었다 하늘로 하늘로 야 야 너무 멋있어 하 더 나요 하 하 하 뒤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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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서 빨리 봐봐 와 아직 안 보여 거기서는 나도 해봤어 아직 오지도 않네 뭐야 우리 새끼들이노 나도 어디갔어 왜 이렇게 언니들 말을 안들어 그래 그렇게 와 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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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는 거야 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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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미끼가 나가라 니꺼냐 가져가라 하 여기 여기 여기서 오므먹어도 돼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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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와 오 오 조심해 주길 바래 뜯고 있을게 발은 채워달라고 할 수는 없네 괜찮은데? 약간 이런 맛이 나는 계란잼? 1번식 계란잼? 너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이 좀 안 좋겠다 여기 봐봐 행복해 지지 않는다 근데 왜 이렇게 자빠질 것 처럼 뛰어 짜증나 여긴 협재 해수욕장 짜잔 우리 예쁜이들 안녕 안녕 이것도 곧 추억이 되겠지 협재받아 너무 예뻐요 실제로 보면 너무 예쁜거 놀래라 정말 놀랬잖아 안녕 안녕 저희는 빌미끼리 제 이름은 옐로우 앤 니키가 거거라 오케이 오케이 she is half girl sorry sorry so yeah no are you 힘들? no I'm not 힘들 and we are a team yeah yo now i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문자 안왔어? 아 문자 안왔어요 저는 안 짜는데 문자 안왔어? 난리 났어 지금 5.3kg 5.3kg야? 지진 났대 어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럼 너 왜 웃어? 아니 지금 저 주변에 전화오고 난리 났도 웃기잖아 아 진짜 걱정돼 아 진짜 걱정돼 야 분말해야돼 우리 엄청 뜨거울 줄 알았어 아 진짜 걱정돼 아 진짜 걱정돼 너무 걱정돼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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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돼 네 감사합니다 너 초딩이냐? 네 몇 살이야 너 맛있어 와 맛있겠다 진짜 거의 이것 때문에 다시 왔다고 할 수도 있어 음 음 국물 먹어봐 이 가브릿살과 김치말이국수의 조합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빠지면 안되는거 바로 김치 김치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정말 약간 내가 잠을 얼마 못잤지만 이 앞으로 잠을 더 못자도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또 ю 잠깐 조금씩 조사 먹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조사 이거 왜 조금씩 조사 먹어요 오오.. 네 제가 해드릴게요 야 여기가.. 그만 디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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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취한다 오늘은 나 그럴 수밖에 없어 나 정말 해서 지금 재정신이야 몰라 뭐였지? 먼저가라 오 이 장면 이건 좀 싫다 먼저가라 이렇게 해야 돼 먼저가라 먼저가라 오! 이중해 이중에 그러면 아이 중에 인싸가 더 활발한거야? 이중에 아싸가 더 활발한거야? 그러니까 잘 맞지 감동이다 여기에 3명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셋 안녕히 계세요 어제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 봤는데 누가 맛 찍었다 해가지고 다시 왔거든요 근데 화요일에 흠뻔했는데 오늘 수요일에 열었거든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했거든요 했거든요 초등학교 어제 저의 뭐 어제 저의 뭐 어제 약간 공포영화였거든요 어어 나 진짜 애성이가 살려줬어 어제 둘이 있었다면 나 진짜 무서워서 무서웠을거야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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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둘 넷 넷 넷 넷 정리도 빨리 숙소해봐 언니 어? 아직 많은? 언니가 해주니까 더 맛있어 어머 어머 새로나께서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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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일자나 아니 브레이크 없다고 생각하고 대박 우와 우와 빨리 4 2 1 나 하락난다? 우와 진짜 너무 진지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진지해요 우와 신났다 우와 신났다 우와 신났다 우와 우와 멋있다 나 뭐해? 나 뭐해? 나 뭐해? 왜 저 언제까지 된 거예요? 미안해 말이 안 해줘지 뭐야? 조금 슬퍼요 나 이제 yogi 나 사실 부착 는 그렇듯 뭐해?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죽음 Привет 흐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흐하핳 raus 흐흐흫urg 흐핳핳핳 흐흐흐흫 둘은 형젤 아이스크림 밖에 앉자 우리 어? 우리 저기 글남 있는데 앉자 메뉴 이거 뭐야?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아이스크림이야? 와 역시 이름은 제주백록담이라고 합니다 네 안드세요? 얘가 좀 어렵던데 이름이 우리나라 말이야 우리나라 말 네? 너무 귀엽잖아 드세요 이거 뭔데? 뿌리는거야? 뿌려 뿌려 이상한데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말이 왜 나온거에요? 내가 이게 우리나라 말이었나 내가 갑자기 그걸 듣고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 저거 아닌데 아까 잘했는데 우리나라 말 저기 방해하지 말할 수 있네요 저기 방해하지 말할 수 있네요 1번 2번 이렇게 할게 음 치크티기 그게 포인트야 그게 포인트야 음 치크티기 까지야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아직 입장 안했는데 그거 오늘 13시 네 아 음 에브리나잇 아 25,000원 45,000원 15,000원 15,000원 택배비 5,000원 아 이제 회사 끝나면 이제 가격이 어떤지 할지도 모르고 제가 이 동문시장에 큰손입니다 큰손 큰손 아 얼마나 아니야? 14만 8,000원 근데 할인이 안됐지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맛있어 맛은 새콤달콤 응 이게 이거보다 그거 하고싶으면 저거 해도 돼 저 제일 큰 거 이게 뭐예요? 아까 누가 네디아 먹었던데 가영이 내가 가영이에요 안녕하세요 나는 치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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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저 카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유포 응 지금부터 유포찾기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언니한테 꼭 보여줘 가영이 이렇게 열심히 찾은 거 이거 이거 여기 올라가주세요 네 꼭 넣어드리면 제 핏줄 김유미님이 식혜 심부름을 지금 우리 네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네 네명이서 해요 우리 네 네명이서 해요 우리 어 여기있다 어 있어? 네 너무 쉽게 찾았는데 이게 나만입니다 찾았어? 두개 여덟개 주세요 어 미션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내가 유포 들고 갈게 네 네 네 아 모른다면서 너무 거침없이 가 몰라 어디가 가게 잠시 후 대장은 사마는 5,000원 너무 괜찮은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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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 많아요 진짜 내가 갈치면 서비스 몇 점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우 사비스 넷 감사합니다 나 갈치에 처음 먹어봐 다 은갈치 근데 오히려 곧 다 자음을 풀어주니까 밥 넣어버려버린 볶아노래. 모자랄 것 같은데? 일단 비벼와봐. 이거 조금 넣어. 이모! 저 이거 깜짝이야. 이모! 저 이거 깜짝이야. 가스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참기름 좀 주세요. 여기 회덮밥에 넣으려고요. 성공! 갈거에요. 어디로? 집으로! 커플로! 커플로! 너가 제일 좋아해. 너가 제일 좋아해. 뭐하는거야. 더워. 이제 마지막 인사에요. 얘들아. 안녕. 마지막이라기에는 내일도 좋아서. 별로 가정이 없어요. 얘들아 조심히 가길 바랄게. 숫자고 만나요. 숫자고 만나요. 안녕. 마지막이라기에는 내일도 좋아서. 안녕. 오케이. 오케이.